호랑이입니다. 호랑이에 만들어지는 금이 사인금이라 하는데 이 사인금은 벽사이금이라고 합니다. 조선실록에다 보면 천조인금이 신하 신음의 집에 헛것을 봤다는 또 귀신을 봤다 닭이 주문다 해서 이 금을 하사하고 나니까 그런 문제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조선시대에는 이 금 한 자루가 소 한 마리 깝이었다고 합니다. 지금 고려도금에서는 20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올해 만들었습니다. 그런데 전문 배기를 하는 것은 저런 백사이 기능 보다는 배일 수 있어야 되는데 전문 검동인들은 배일 수 있고 백사이 기능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서 저희 고려도금이 이번에 만들었습니다. 호랑이금 사인 허커사인도 여기 백사이 기능의 전수체가 다 입력되어 있고요. 날도 전문적으로 아주 잘 되게 만들었습니다. 불과 90만원 배기 안하고 배기가 아주 잘 됩니다. 이것은 왕실의 근무를